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가을을 물들일 어썸 재즈 페스타가 개최됩니다. 순천시는 200만 관람객을 돌파한 순천만 국가정원 내 스페이스 허브 원형광장에서 이래부터 다음 달까지 매주 주말마다 어썸 재즈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시는 이번 페스타가 자유롭고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재즈를 주제로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자유로운 선율을 통해 정원을 온전히 감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